아 미션 10킬? 10킬? 킬당 만원인데 10킬이 10만원이면 킬당 만원이거든요? 아 근데 파이크라 될란가 몰라 조합이 또 진하기 괜찮은 조합이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자야 같은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아이 그럼 그럼 당연하지 그럼 그럼 솔직히 라인전은 이길 수 있거든요 라인전은 장담하는데 한타는 장담 못하겠다 야 불쌍한데 한타는 장담 못하겠다 한타는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 카밀이 막 10킬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왼발 오른발 이러면 나 죽는다고 카밀 잘 크면 EQ평 RQ면 터져? 뭔 소리야 그 전에 터져 이거 원딜 제대로 안 해봤구만 이거 15킬 하려다 우리 형 여름이니 몸보신 하라고 낮춰서요 화이팅 몸보신으로 커피 사먹을게 천용이 되지? 어? 뭐야 나 진짜 안 봤어 내가 드디어 맞췄어 저 안 봤습니다 아 그래? 나 용 보는 거 보여? 눈이? 아 하긴 눈이 올라가는구나 나 지금 모르겠어 한 3툴 했나? 나 중간중간 자꾸 잊어봐 요새 근데 천용 맞추는 시기가 좀 빨라진 거 같아 예전에 막 존나 못 맞췄는데 오늘 미션금으로 부가세 내야지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는 월요일까지랍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들 하세요 미션 성공 용 미션 성공 눌렀나 보다 근데 지금 안 보인다 기다려봐라 나 바쁘다 나 바쁘다 눈에 뵈는 거 봐 조심해라 내가 지금 몬스터 마시고 있으니 형은 커피하셔 여기 커피까 그래 뚜뚜루뚜뚜뚜 딴따라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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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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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시보 효과 맞아 내가 지금 계속 이 톤으로 얘기하다가 한 번씩 톤 올리니까 그래 몰라 뭐 효과 있었는데 모르겠다 뭔가 갯무의 차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뭐 있었는데 톤 상인 모습 보여주다가 한 번씩 다른 거 대비되면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아 그거 뭐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어우 한 대 맞으면 죽겠다 나 나눠 먹자 이상 그럼 약간의 아 그래 대비효과? 대비효과는 맞는 말 같아 맞아 아이씨 알아만 먹으면 됐지 몰라 다 알아먹었잖아 몸보신하라고 아니 몸보신 할게 할 거 할 거가 딱히 없는데 내가 내가 뭘 몸보신해? 내 몸보신은 커피인데 나 억울해 나한테 커피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지만 다 좋아하니까 카페인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카페인을 사랑했으면 녹차를 좋아했어야 됐는데 녹차는 싫더라 나 그냥 차 종류가 싫어요 신기하지 그거 암? 나 몬스타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다? 입에도 안 대봤다? 아이스티는 먹긴 해 간간이? 진짜 간간이? 근데 그것도 약간 커피만 마시면 입이 텁텁할 때가 있어서 사실 차를 따뜻하게 먹으니까 싫은 게 아닐까? 아 근데 녹차 들어간 뭐 프러프치나 이런 것도 다 싫은데? 그냥 싫어 밀크티도 싫고 오미자도 싫고 난 그렇게 된 거 다 싫어 유다도 싫고 어 너네도 싫어 다 죽어버리렴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잖아 커피 나냐 우 내가 원래 원한 게 그게 아냐 동생도 있고 같이 삼계탕 먹으면서 하늘을 보내줘요 오래오래 방송해줘요 형 부탁해요 아 근데 그거 먹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 아니 집에서 먹어도 뒷처리 귀찮단 말이야 귀찮다고 아 귀찮단 말이야 아 나는 나 집안을 더럽게 하고 살 수 없는 몸이라서 집안에 안 치워지면 약간 그거 있어가지고 아 치워야 된단 말이야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야겠다 아빠 나갈 때 사달라 그래 아 내껀데 마타 먹고 싶어서 플래시 쓴 거 맞습니다 삼계탕 대질 조달대 작은 원두단 부탁인데 이것도 못해줘 부탁해 어 못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주기 싫군 오오 오 뭐야 뭐냐고 집에 가 집에 가 이놈아 집에 가라니깐 지금 5킬인데요 상체 또망이 가지고 저 괜찮을 것 같아요 10킬은 먹을 수 있겠는데 5킬에서 15분 세렌리와라 이씨 저주 멀지마 이씨 저주 멀지마 이씨 저주 멀지마 이씨 저주 멀지마 멀다 멀어 도착해 이씨 저주 멀지마 이렇게 돌풍이 궁에 막혔어 뭐지 봤어요 님들 님들 리드랑 소프신 나란히 저한테 킬량범 원디를 잘한다는 걸 안거지 원디를 잘하면 좋아 줘야지 얼릴 사람 줘야지 10킬 아 저에게 죄가 있다면 원디를 너무 잘한 주입니다 실력을 주고 티몬을 뺏었대 안 돼 돌려줘요 이야 10킬 딱 10킬 서랜 이야 딱 10킬 서랜 나왔어 이야 세상에 와 진짜 실패할 뻔 진짜 실패할 뻔 제가 제가 있다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